오빠 이거 비싼거지? 팔찌 이거 봐 이거 1,200이면 12,000원이지 그치? 어 12,000원 비싸지? 아니야 오빠 이거 사주세요 오빠 이거 사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쉬로 걸지 말라고 대비비 내가 대비력, 대비력이 치사하게 아니 사줄 수 있는데 월급만 사야겠다 검사 우리가 하나씩 살만 좀 갖고 다니는데요 아 여러분은 사실 귀엽지 그치? 귀엽지? 하나 할까? 어? 하나 할까? 귀엽지 그럼 뭐할게요? 나 이거 나 이거 하나 할까? 그래 감사합니다 오빠 너무 쓰는 거 아니야? 일단 뭐 일단 샀어 오빠 선물이야? 팔찌 할까 선물이야? 팔찌 할까 뭐 뭘 그만 사요?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오 이광수 오빠 오빠 뭐 사신대요? 오빠 광고 오빠가 저기 사줬어요 뭐야? 팔찌요 한번 들어볼까? 아 오빠 진짜 멋있다 오빠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.